행복한 의왕시 소식을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 6월 의왕시 1분짱 뉴스 시작합니다. 의왕시가 제25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의왕시민들과 함께 의왕시 기후외기 비상행동을 공식 선호했습니다. 미래 후손들과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모두 동참해보자고요. 교촌이 편리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의왕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원활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의왕역 정차 그대로 가자!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의왕시가 일자리 상생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면 코로나19 고용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왕시 소식을 빠르고 임팩트 있게 의왕시 1분짱 뉴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